인사라도 소개시켜주시겠어요? 아, 예, 예 유사명 총장님, 강청위원님은 안 오셨지? 행사장에 우리 유사명 총장님 계십니까? 어디 계시나요? 아까 보셨던 것 같은데, 유사명 총장님? 유사명 총장님 어디 계십니까? 계시면 저 있는 대로, 잠깐 네, 행사 시작하기 전에 한번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인재로 영입되셨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 정치 테러 현장에서 여러 가지 긴급과 구호 조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주시고 있고 현재 저희 정치 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진상규명과 부실, 은폐 축소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주고 계시는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유사명 총장님 한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더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힘있게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오고 있어요 한 2분 좀 하신 거예요 너무 아픈 게 네, 저희가 워낙 이번에는 분노가 높아서 그런지 아직 시작 시간인 2시가 되기도 전에 다 자리를 채워 주셨습니다 정말 기록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번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 테러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바로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고 행사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파란색으로 예,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외쳐보겠습니다 정치 테러 은폐수사 정부당국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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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수사 웬말이냐 재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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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문자 작성 유포 총리실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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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부터 네, 지금부터 이재명 당대표 정치 테러 은폐수사 규탄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본 규탄 대회 사회를 맡은 대책위관사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1월 2일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정치 테러가 자행된 지 오늘로써 14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테러 당일 오전 모든 국민은 경악했습니다 정부 당국도 경찰 관계 당국은 신속히 진상을 파악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1일까지 정치 테러 공의 개인 신상은커녕 진상 진실 규명이 어느 것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가 백주 대낮에 우리 대한민국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사건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의 한동훈 위원장은 진실 규명 진상 규명을 바라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국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가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질지인데 평범한 시민 국민들에 대한 수사는 어떠할지 눈에 성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불신으로 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진상 규명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당원 동지들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큰 박수로 이재명 당대표 정치 테러 원필사 규탄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앞쪽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게 되어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명 당대표 정치 테러 은폐 수사에 맞서 진실규명 원내 투쟁에 가장 앞장서고 계시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농원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입니다 연초부터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연초에 신년 인사경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오랫동안 공을 들였던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진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와 우리 지도부가 함께 가덕도 신공항을 현장시찰하는 과정에서 초유의 야당 당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그 영상을 보면 가슴이 싸늘합니다 조금만 잘못됐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중요 부위를 빗나가면서 대표께서 수술 경과도 좋고 해서 지금은 퇴원해서 댁에서 요양하고 계시고 조만간 이제 우리 당무에 복귀하실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폭력과 테러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논란이 정치적 오해나 정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입장을 절제하고 절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입장을 자제해달라고 부탁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 테러라고 했고 진실을 밝히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명명명백히 그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건 발생 14일이 지났지만 어떠한 것도 알 수 없습니다 범죄자의 신혼도 수사당국의 발표가 아니라 외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사당국은 피의자의 범죄자의 신상은 물론이고 그의 사회적 경력 그리고 여덟쪽짜리 변명문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덟쪽짜리 변명문은 그 사람의 살해, 암살 동기 그리고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또 누구와 공모 여부가 있는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변명문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실을 비공개로 하고 경찰청의 답변은 그 이유조차 비공개입니다 다시 한번 경찰에게 요구합니다 이 사건이 소위하기에서 일부 극우자들에게는 민주당의 자작극 또 일부에서는 대통령 음모론으로 확장되는 것에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수사당국인 경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만 더 이상의 음모론과 더 이상의 불필요한 정쟁이 사라집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암살 테러 사건을 놓고 정쟁과 음모론으로 빠지게 한 주요한 책임은 정부 여당과 경찰에 있습니다 이제 다시 분명히 요구합니다 관련된 수사상에서 밝혀진 진실 그리고 수사 관련 자료 범죄자로부터 취득한 모든 내용을 다 공개하십시오 그것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구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 자는 사실상 제2, 제3의 정치적 테러를 유도한 장본인이 될 것입니다 경찰은 그리고 정부 여당은 이번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다가오는 총선 또 앞으로 계속 있을 우리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에 대한 각종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단호하게 그리고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정부 여당과 수사당국이 이 사건을 어물쩍 뭉개고 진실을 은폐하면 또 다른 제2, 제3의 정치 테러를 촉발시키는 바로 책임자가 될 것입니다 입장 바꿔서 여당의 당대표 여당의 장관이나 국무총리 등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으면 정부 여당이나 경찰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해야 우리 당원과 우리 지지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은 그리고 당 지도부는 이 사건의 진실을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그 알고 난 다음에는 당원과 국민들을 설득시킬 책임이 있는 겁니다 수사당국은 명맹백하게 이 사건의 내용을 밝히십시오 그래서 단순 범죄고 공범이 없고 정치적 배후가 없다면 우리가 우리 당원과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여 내겠습니다 그 전제조건은 제가 그리고 우리 당 지도부와 우리 의원들이 납득해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당국의 일방 발표를 우리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 여당과 경찰 당국에게 촉구합니다 명백한 정치 테러를 은폐하고 사건을 축소한다면 제2, 제3의 정치 테러를 야기할 것이고 더 나가서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정치적 권리, 권한을 갖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 나가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도리어 우리 사회를 어떠한 폭력과 정치 테러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하고 더 나가서 사회적 통합으로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걷어찬 것은 정부 여당과 경찰 당국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면서 만긴 일성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본인은 다 용서하고 우리 사회가 통합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뜻이 그러한데 그 뜻을 정부 여당과 경찰이 걷어차버리면 어떻게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정치적 테러입니다 야당 지도자의, 최고 지도자의 생명이 오갔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중대범죄입니다 중대범죄자의 신상 공개할 것 변명문 공개할 것 이 사람의 모든 사회적 커리어 그리고 통화기록, 인터넷 검색기록, 사회적 관계망 등 모든 사실을 한 점 우억 없이 경찰 당국은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해야 됩니다 경찰은 더 이상 은폐, 축소로 제2의 정치 테러를 야기하거나 우리 사회를 음모론과 혼란으로 끌어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후의 사태는 명백하게 정부 여당과 경찰 수사당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표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원내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외쳐봅시다 정치 테러 은폐수사 정부 당국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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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수사 웬만이냐 제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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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 테러 현장이었던 부산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테러를 목격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최고위원 모셔서 힘있는 규탄의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응원과 경례 박수 부탁드립니다 구호부터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수사 축소 은폐 경찰의 전면 제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테러 범죄 행위 전면 공개하라 왜 찔렀는가 누가 찔렀는가 이런 기본적인 범죄 정보를 우리는 모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구급차에 실려간 지 15분 만에 왜 물청소를 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범인이 8쪽짜리 변명물을 썼다는데 파편적으로 언론에 흘러나온 것뿐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1cm 10상이라는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상황 종합실에서 왜 허위 문자가 발송됐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지시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재명 당대표 제1야당 대표라서 저희가 범죄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라도 이렇게 살인 미수범이 비슷하여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피해자가 누구라도 낱낱이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습을 당했을 때 당적을 공개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아니면 범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때는 해도 되고 지금은 안해도 된단 말입니까 이재명 당대표 와이셔츠 기시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것이 중대한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 중대한 사건이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백주대낮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살인 미수 사건을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다루고 지급하고 그리고 앞으로 올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경찰청은 물청소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라고 발뺌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보전을 위해서 물청소를 했단 말입니까 사건 발생 1시간도 안 돼서 폴리스라인도 치지 않고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현장을 물청소하고 훼손한 경우를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찔렀는지 누가 찔렀는지 범행의 동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왜 허위 문자를 발송했는지 모든 것이 궁금하고 미스테리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전면 재수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실수사 축소 은폐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우리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탁진이 억하고 죽었다는 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도 천인 공로할 일이었지만 그것이 축소 은폐되었다는 진실이 폭로되면서 6월 항쟁에 깃발이 올랐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더디지만 결국 그 얼굴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만고의 진리입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왜 찔렀는지 누가 찔렀는지 물청소는 왜 했는지 대테러 종합상황실에서 왜 허위 문자를 보냈는지 공개하시고 책임자를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다시 한번 외치면서 재반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실수사 축소 은폐 경찰의 전면 절사를 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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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정청래의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발언을 이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고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경찰 소방 무전기록 국민에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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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문자 작성 유포 총리실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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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 테러가 발생하고 바로 이 사건을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대책위를 구성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장을 방문해서 명명백백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번민의 동기를 할 수 있는 신상공개와 당적 8쪽짜리 변명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정부 당국은 공개하지 않고 축소 의혹으로만 일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대책위의 규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이재명 당대표 정치 테러 진상규명과 진실규명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전현희 위원장님을 모시고 힘찬 규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응원과 경련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표 정치 테러 대책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입니다 새해 초 백주 대낮에 천인 공동할 반인륜적인 유력 대권 주자이자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미수 정치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의도의 테러 행위인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온 국민이 정부와 그리고 국회와 모든 수사당국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진상규명을 한마음 한뜻으로 해줄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차마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재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정부 당국이 이 사건의 축소와 왜곡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진상의 규명은 테러범의 당적가 신상가 테러범의 범행 동기를 알 수 있는 몇 명분 여덟 쪽 공개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비공개입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덮으려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는지 그 의도와 그 진상과 지시자가 궁금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는 그 주체가 정부 여당 총리실 수사당국 수사당국 이라는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책위는 무엇보다 이 정부 당국에 의한 이 사건의 축소 왜곡 의도와 행태에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수사 부실수사 왜곡수사 축소수사 실패한 수사에 관해서 짚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건은 처음부터 수사당국이 단독범으로 몰고 갔습니다 공범도 없다 배우도 없다 나이 많은 노인의 단독 소행이다 이 사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비공개하고 차단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수사당국이 그러한 행태를 하는 것입니까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사건의 파장을 줄이기 위한 총리실의 행태입니다 사건 초 이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생명에 위협이 되는 현장에서 즉사할 수도 있는 매우 위중한 사례 테러를 당했습니다 조금만이라도 흉기가 비껴갔다면 경정맥이 아닌 경동맥을 찔렀다면 현장에서 즉사할 수도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 피가 철철 흘러 넘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범인은 자신의 살해 동기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소방 일보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현장에서 1.5cm의 열상의 부상이 발생했다 소방의 일보가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 소방일보도 대책위에서 최근에 제보를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시 객관적인 피해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축소 왜곡한 일보입니다 그러나 이 일보 이후에 많은 언론이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했다 1.5cm 열상을 당했다 출혈이 심했다 와이셔츠가 저절 정도로 피가 흘렸다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 그러나 이런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 총리실의 대테러 상황실 문자가 발송됩니다 사건 당일 테러가 발생한지 테러가 27분에 발생을 했고 대테러 상황실의 문자는 11시 5분경에 발송되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대테러 상황실은 이 모든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소방일보가 보고한 1.5cm의 열상은 1cm의 열상으로 축소되고 둔갑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일보에 없던 사건의 경상이라는 표현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사건에서 언론의 기자들이 흉기라고 표현했던 범행 도구가 과도로 순화되었습니다 수렬이 적다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60 내지 70대 노인이 행한 사건이라고 문자에 적시됐습니다 이러한 문자가 삽시간에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의 논조가 삽시간에 바뀝니다 피를 흘리고 쓰러졌다 1.5cm 열상이다 테러범이다 라는 언론의 보도가 삽시간에 1cm 열상 경상이라는 언론 보도가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극우 보수 유튜버 일부 언론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축소하고 왜곡하고 조롱하고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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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댓글이 만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자작극이다 젓가락이다 종이칼이다 종이칼이다 이렇게 사건을 완전히 프레임을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이 엄청나고 끔찍한 테러 행위가 순식간에 단순한 노인의 상해 정도의 단순 폭행 정도의 일반 사건으로 그냥 축소되고 왜곡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차 뉴스의 시발점에 총리실에 대테러 상하시는 문자가 있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고발합니다 소방일보는 그나마 1.5cm 열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는 대테러 상하시는 문자에 적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테러 상황 실험 그런 정도도 축소를 했습니다 1.5cm가 1cm로 둔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총리실은 이재명 대표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축소하고 왜곡한 것입니까 축소를 떠나서 완전한 허위 문자입니다 그리고 여론을 완전히 뒤바꿨고 이 사건에 이 엄중한 정치 테러 사건을 프레임을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11시 5분경 동시에 경찰에 의해서 사건 현장에 선열이 낭자한 현장에 물걸레 청소질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에 총리실에서는 출혈이 없다 적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출혈이 적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건 현장에 피해가 출혈이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자연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현장을 즉시 청소하고 없애라 누가 지시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잊고 있던 선열이 낭자한 와이셔처 초기부터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증거 보존을 해야 하는 게 수사당국의 책임입니다 수사의 ABC이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선열이 낭자한 와이셔처는 경찰이 전혀 수사의 증거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고의입니까 과실입니까 이 와이셔처는 어디에서 발견됐습니까 누가 발견했습니까 미주당 당직자가 의료 폐기물 센터에 있는 것을 확인해서 경찰에게 알려줬습니다 사건의 제일 중요한 단서 와이셔처 선열이 낭자한 와이셔처 현장에 낭자한 피 그 현장의 흔적 그러나 총리실 대태로 문자는 출혈이 적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것에 부합하려고 현장의 출혈을 물청소에서 없애고 와이셔처의 출혈을 확인하지 않고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수사당국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고의입니까 과실입니까 사건 축소를 하고 왜곡하려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총리실과 수사당국 경찰에 묻습니다 이 사건을 왜 축소하고 왜곡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이 사건의 문자의 유포 작성자 지시자가 누구입니까 이 사건을 총리실과 수사당국 경찰이 거의 동시에 출혈의 현장을 없애고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총리실의 문자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지시한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이 사건은 총리에게 보고되었습니까 용산에 보고되었습니까 기획자는 누구입니까 민주당은 국민들은 묻습니다 사건 사건 초기 11시 5분경 이 사건은 살인미수일지 상해미수일지 단순한 폭행일지 아니면 살인기수일지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천만다행히도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 긴급 응급 조치로 생명은 건졌습니다 그러나 11시 5분경 이재명 대표의 생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살인 기수가 됐다면 현장에 헝건히 고여있는 범행 현장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의 범행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까 청소해서 치워야 합니까 당연히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가 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글레질에서 청소하라고 지시하였습니까 단지 부산의 강서경찰 서장일까요 이 사건을 기획하고 배후에서 지시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현재 민주당 대책위는 가장 주목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것은 바로 총리실과 수사당국 정부 측의 이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차단하기 위한 축소 왜곡 시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팩트와 증거에 의해서 축소 왜곡 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음모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팩트와 사실과 증거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법리로 얘기합니다 이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는 시도에 대해서 용산과 정부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분노와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가열차게 진상규명에 앞장서 달라는 의미로 전현희 위원장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저희들의 이 사건에 대한 분노와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모아서 마지막으로 구호재창으로 규탄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분노와 절절한 요구가 총리실과 용산회까지 들릴 수 있도록 피켓을 더욱 힘차게 들고 구호를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테러 은폐수사 정부당국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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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수사 웬말이냐 제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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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소방 무전기록 국민에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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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문자 작성 유포 총리실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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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여러가지 방송을 통해서 이 규탄 대회를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당대표 정치테러스사 은폐수사 규탄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진상을 규명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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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